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토요일이구요 주말인데 어김없이 인장의 삼촌은 매장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인장 토크 4화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거구요. 주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다육식물입니다. 인장의 삼촌도 식물 생활을 하면서 매장을 하기 전에 반엽식물도 키워봤고 분재식물도 키워봤구요. 여러 아프리카식물들을 키워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식물에 대한 지식도 없었구요. 단지 예쁘고 인테리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자랑하고 싶은 식물들 위주로 구매를 했었던 것 같구요. 그래서인지 식물 지식도 없고 건강한 개체를 식별할 눈도 없다 보니까 많이 죽였던 것 같습니다. 뿌리도 없는 아프리카 다육식물 파키포디움 쪽에 식물들을 구입하기도 했었구요. 이제 수입식물을 건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전목선인장이라던가 수입식물들을 구매하다가 여럿 저세상으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식물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겠죠. 개체별 특성을 잘 모르고 키웠던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구요. 그리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장을 하면서 제가 키우던 식물들도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고 농원에서 이렇게 실생재배해온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다육식물을 판매를 하는 그런 매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강하게 최고인것 같습니다. 사람도 잘생기고 못생긴걸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리고 뭐 채소도 그렇잖아요. 못생긴게 더 맛있다고 그리고 사람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에 안좋은 일이 있다거나 건강상태가 안좋으면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납니다. 뭐 얼굴이 뭐 다크서클이 내려앉는다거나 뭐 혈색이 안좋을 수도 있구요. 대체로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안색에 건강상태가 나타나는데 다육식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생기있는 그런 초록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구요. 이렇게 탱탱한 그런 탱탱한 몸통을 보여줄 것이구요. 또 이렇게 멋진 가시를 잘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거에요.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사자두 선인장이구요. 수입되어 좋은 그런 선인장인데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성장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구요. 비교적 포트가 좀 작은데다가 심어둔 상태이긴 한데 아주 너무 건강해서 너무 예쁘게 잘 키우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농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구요. 질극한 유벨마니아 선인장이구요. 지금 뭐 새로운 가시도 너무 잘 내고 있고 너무 예쁩니다. 아직 매장에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서는 매니아 분들 보다는 일반적으로 식물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고급종이나 이런거를 많이 찾으시기보다는 아주 생기있는 꽃을 보여준다거나 가시의 형태가 예쁜 그런 아이들 위주로 구매를 해 가십니다. 물론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맥도가리 선인장이라던가 요런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인장의 삼촌의 선인장 토크 4화 그리고 인장의 삼촌의 가게의 목표 그리고 사훈 그리고 기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다육식물 여러분들이 구매 가셔도 최소한의 그런 개체적 특성을 공부하고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신다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인장의 삼촌의 매장에 놀러오셔서 이렇게 꼭 굳이 비싸고 고급종을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하구요. 무방하니까요. 이렇게 가시가 예쁜 자태양 선인장이라던가 아주 훌륭하죠. 아주 땡땡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이라던가 여러 고급종들도 구경하시고 인장의 삼촌과 재미있는 그런 식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다육식물에 대한 이야기와 은근슬쩍 인장의 삼촌 매장에 홍보도 조금 해봤구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인장의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